안녕하세요. 함께 할수록 정답에 가까워지는 정답학 정국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을 메가스터디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메가스터디하고 처음 회의를 했을 때 이 새로운 슬로건을 갖고 오셨어요. 함께 할수록 정답에 가까워지는 정답학. 처음에 딱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봐봐, 함께 할수록 정답에 가까워진대. 함께 하고 싶지 않냐? 괜찮아. 함께 할수록 정답에 가까워지는데 멀리할 수가 없잖아. 함께 하고 싶잖아. 그래서 너무 슬로건이 마음에 들었고. 자, 이제 메가스터디에 와서 선생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일주일 전에 우리 티저 영상이 올라가고 이제 기대 댓글을 선생님이 매일 봤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봤는데 그걸 보면서 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나를 기다려주고 있고 응원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기분도 좋았고, 그 다음에 설렜고 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롭게 개편한 연간커리 소개를 할 건데 하기 전에 그래도 올해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우리 홍급학생들 클릭 한번 해볼 것 같아서 미리 인사할게요. 올 한 해 선생님이랑 공부하느라고 너무들 고생들 많았고요. 그리고 여기 오는데 기대 댓글 올려주신 그 학생들, 여러 학생들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진짜 더 많이 준비하고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보완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정답학의 연간커리 기대되죠. 기대되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 커리는 작년까지 제가 했던 커리입니다. 자, 개념완성, 문제풀이, 그리고 이제 실력완성, 모의고사 이렇게 커리가 나눠져 있었는데 음, 메가스터드에 오면서 이렇게 더 많은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코자 제가 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많은 걸 생각하고 많은 회의를 통해서 자, 새롭게 추가된 커리를 보여드릴게요. 새롭게 추가된 커리 아, 보이셨나요? 네. 거의 그 분량으로는 제가 작년까지 했던 기존 커리의 두 배 정도가 됩니다. 두 배가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어, 그 정도로 그러면 저는 두 배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배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할 각오를 가지고 메가스터드에 왔고요. 자, 그러면 일단 크게 주제별로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개념완성 부분에서 스피드 개념의 정답이 추가됐습니다. 자, 이거 추가된 강의는 일단 이 녀석을 먼저 들어야 돼요. 자, 개념의 정답. 이거는 정말 저의 시그니처 강좌죠. 많은 학생들이 정말 좋아해주는 강좌인데 개념의 정답. 뭐, 화학은... 화학의 개념은 좋고 개념은 좋고 개념은 좋고 개념은 좋고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그 정도로 화학의 개념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만족시켰던 강좌고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강좌입니다. 화학에 필요한 모든 기본 개념부터 심화 개념까지가 다 들어있죠. 정말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놔서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정말 실력이 많이 좋아지고 화학이 재밌어지고 그렇게 해서 많이 좋은 평가를 해줬던 강좌입니다. 자, 근데 많은 학생들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강좌를 물론 여러 번 듣는데 나중에는 좀 압축된 강좌가 있으면 좋겠다. 압축돼서 싹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계속 들어왔었는데 제가 못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며스턴 오면서 새로운 각오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두 배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자, 스피드 개념 완성을 만들었습니다. 스피드 개념의 정답.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념을 잡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보완을 했어요. 문제풀이도. 자, 기출의 정답. 이거는 그 이전 제 커리로는 스페셜 기출 분석. 전에 들었던 학생들은 그 이름으로 알고 있을 텐데 자, 스페셜 기출 분석이 좀 분량이 컸어요. 좀 너무 많아서 이걸 가지고 한꺼번에 더 다 들려고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기출 문제도 놓고 변형 문제도 놓고 그렇게 해서 좀 분량이 컸는데 또 기출 문제에 대한 요구가 그런 게 있었어요. 선생님, 그 개념이 끝나고 나서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데 이게 출시 시기가 너무 늦다. 왜냐하면 이게 현장 커리에 제가 보통 맞추다 보니까 이 문제풀이 강좌가 한 3월 중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진짜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미 겨울방학 때 다 개념이 끝났는데 그래서 문제를 빨리 풀어보고 싶은데 기출을 빨리 해보고 싶은데 강좌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좀 답답했다는 그런 학생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자, 출시 시기를 확 당겨서 확 당겨서 자, 기출의 정답 2월에 출시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 기출의 정답은 기출 문제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기출 문제를 다 모아서 일단 우리가 개념의 정답에서 개념을 다 익혔잖아? 그럼 그 개념이 실제로 문제에 어떻게 기출이 됐었는지 평가원 출제자들, 수능 출제자들은 어떤 걸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싶은지 그것들을 이제 먼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걸 모아놓은 게 이제 기출의 정답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의 정답은 기출 문제 말고 아직 기출이 안 된 거 앞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응용 문제죠. 자, 그래서 새로 만든 문제들이고요. 또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의 그 중요한 문제들도 또 한번 다시 변형해서 보고 싶다. 그래서 EBS까지 반영돼 있는 그 새로운 문제풀이를 제가 보완을 했습니다. 개념은 좋은 구 개념은 좋은 구 이게 정말 칭찬이죠. 저한테는 너무 큰 칭찬인데 어떻게 보면 채찍이기도 해요. 문제풀이도 더 열심히 해달라는 여러분들의 요구로 알아듣고 자, 문제풀이를 더 보완을 했고요. 거의 두 배 정도를 또 보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실력 완성 단계에는 이제 테마특강이 있는데 제가 이건 화학 1만 있는 건데 자, 테마특강 화학 1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주제 가장 어려운 주제가 양적관계하고 중화반응이죠. 자, 그 부분을 자세하게 정리하는 게 이제 테마특강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답 모의구사 자, 정답 모의구사는 시즌 4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시즌 가장 첫 번째 시즌이 6평 6평 대비해서 5월에 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5월부터 시작해서 시즌 4개로 나눠서 계속 나올 겁니다. 이 정답 모의구사는 현장에, 대치동 현장에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는 모의구사예요. 대치동에서 이제 학생들 보면 여러 모의구사를 풀어봤다고 하는데 이제 제 현장 강의에 와서 선생님, 선생님 모의구사가 가장 평가원스럽고 가장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고 수능을 위해서 대비하기 가장 적절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해줬던 정말 극찬을 받는 대치동에서 극찬을 받는 그런 모의구사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별로 공개를 안 했었어요. 솔직히 인강에서는 별로 공개 안 했었는데 자, 이제 올해부터는 많은 부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커리가 이렇게 많이 보완이 됐고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각각 하나씩 이제 선생님이 볼 건데 출시 시기가 좀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 이거는 그냥 주제별로 나눈 거라서 자, 출시 시기를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개념의 정답 이걸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겠죠. 언제?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12월에 자, 12월에 이제 개념의 정답이 나올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기출 문제부터 일단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기출의 정답이 2월에 출시가 될 거고 그렇게 해서 기출을 풀게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이제 문제에서 풀어봤어. 그러면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아직 약하구나 라는 게 드러날 거예요. 그 약한 부분은 뭐 다른 부분,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공통으로 나타낼 부분이 있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주제 두 문제겠지. 양적관계하고 중화반응하고 이게 뭐 개념 한 번 봤다고 그게 그냥 잘 풀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제원들이 정말 고심해서 그 두 문제는 만드는 거잖아. 등급을 가르기 위해서 정말 심혈을 위해서 어렵게 만들어 놓은 문제인데 그게 다른 단원하고 똑같은 공부량으로 풀리면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출을 다 풀어보면 아, 양적관계 중화반응은 더 해봐야 되겠구나. 더 자세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테마 특강이 이거를 듣고 나면 이제 3월에 출시가 될 겁니다. 테마 특강까지 이제 들었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기출도 받고 내 약점을 보완도 했어요. 그죠? 그럼 그때 다시 한 번 개념을 듣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 뭐 N수생 여러분들 N수생이 이제 반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번 개념의 정답을 들어서 난 좀 압축해서 듣고 싶다. 그래서 4월에 스피드 개념의 정답이 출시가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4월이 지나면 이제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그리고 이제 5월 싹 지나면 바로 6월 평가원입니다. 그럼 6월 평가원 보고 나면 이제 여름방학이 바로 시작돼요. 그럼 그 여름방학 때부터는 모의고사 시즌이라서 모의고사를 엄청나게 풀게 될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는 이제 20문제를 전체적으로 이제 단원별로 분배가 돼 있는 20문제를 시간 연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전 연습에 모의고사만큼 중요한 게 없어. 그래서 여름방학 때부터 모의고사 해야 돼요. 근데 다시 한 번 주제별로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딘지 주제별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한 번 고난이도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7월에 문제풀이의 정답이 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 선생님 할 게 좀 없어요. 라는 요구도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문제풀이 보강을 해서 출시 시기도 하나는 당기고 하나는 여름방학 이후로 여름방학 정도에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정답 모의고사는 5월부터 시즌이 시즌 4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더 볼게요. 자 일단 개념 완성 부분의 개념의 정답 이거는 제가 더 얘기하지 않아도 개념은 좋은고 개념은 좋은고 할 정도로 정말 이 개념 강의는 들어보시면 아 수능의 개념이 이런 거구나 내가 지금 개념 공부를 2학년 때까지 여러 번 했다고 하는데 아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이런 5개념이 있었구나 이런 게 이제 수능에서 필요한 진짜 개념이구나 기초부터 정말 최고 난이도 심화 내용까지 대신 수능에서 벗어나는 범위는 안 합니다. 수능 범위 내에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끝판왕까지를 다 완벽하게 보여주는 개념 강의고 그래서 이건 그냥 필수예요. 들어보시면 아 왜 들으라고 했는지 알 겁니다. 이건 정말 들으시고 개념의 정답을 꼭 들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압축 강의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근데 이 개념의 정답 이렇게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좀 강의가 커요. 그래서 압축 강의가 있는 건데 이게 몇 강이냐면 화1의 경우 66강입니다. 화2도 비슷할 거예요. 화2도 지금 다 찍어보면 65강 내외로 될 건데 자 화1은 이렇게 66강 그래서 이 분량이 커서 분량이 커서 이걸 딱 보고 다 듣고 나면 다 듣고 나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겠지만 66이라는 숫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분량은 커 원래 개념 완성 강의로 누구나 큰데 66강 왜 65강 내외도 아니고 어떻게 66이라는 숫자를 썼을까요 제가 이런 거는 다 찍어야 몇 강짜리입니다 라고 나오지 않나요? 66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다 찍어봐야 나오는 숫자 아니야? 이런 거는? 설마 선생님 설마? 설마 이걸 다 찍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 찍었습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페이지가 열렸으니까 들어가서 개념의 정답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쭉쭉 올라갈 거예요. 내려도 내려도 끝이 없을 거예요. 끝에 66강 문제 풀이까지 단원 문제 풀이까지 모두 다 맞췄습니다. 대박이죠? 진짜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쌤이 11월 11월 내가 현장 강의를 언제 종강했냐면 11월 7일 날 종강을 했어요. 일요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수업이 이게 몇 개씩 있냐면 토요일 일요일 수업이 3개예요. 3시간 반짜리 수업이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업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이틀을 풀로 수업을 하고 나면요. 월요일 날은 거의 좀비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일요일 수업 끝나고 나면 집에서 그냥 기절합니다. 기절. 그래서 11월 8일은 기절에 있었고요. 이건 기절. 기절의 월요일. 그 다음에 11월 9일 날 준비를 해서 11월 10일부터 촬영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날부터 19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주말 다 포함해서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스튜디오에서 밤 12시 전에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찍어서 현재 지금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메가스타드 오면서 여러분들이 더 업그레이드된 강의를 기대할 것 같고 또 12월 1일 날 딱 오픈을 했을 때 솔직히 우리 회의를 했을 때는 그랬어요. 메가스타드에서는 그래도 클릭을 했을 때 어느 정도는 강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래서 미리 좀 찍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내 기대를 하고 강의를 보려고 할 텐데 특히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개념의 정답만큼은 내가 다 완강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정말 이를 악물고 정말 힘들었는데 완강을 했습니다. 화 1은요. 화 1은요. 세 권 세트로 되어 있고요. 본 교재, 서브노트, 필기노트 이렇게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서브노트는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는 내용인 거죠. 그걸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싹 다 이것도 새로 썼습니다.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정말 잘 쓰는 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브노트 교재 제가 이제 이 강좌 OT에 들어가면 한번 그걸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 쓰는 과정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자 그래서 서브노트 다 새로 썼고요. 그 다음에 필기노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화원 과정을 공부하면서 저랑 공부하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노트로 그래서 세 권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완강이 되어 있죠. 선생님 그러면 설마 이 교재가 지금 입고가 되어 있나요? 지금 바로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쭉 내가 맘대로 들을 수 있는데 그렇죠. 입고가 또 완료가 되어 있죠. 어제 입고가 다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입고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아직 기말고사가 아직 안 끝나서 아직 시간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면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거를 한 번에 쫙 들으면 큰일 나요. 건강에 해롭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 규칙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몇 강씩 몇 강씩 듣겠다. 근데 이제 듣다 보면 강의가 안 올라와서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좀 더 빠르게 계획을 세웠는데 못 듣고 기다리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권 세트까지 교재 입고가 다 완료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워크북을 2월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 강의 듣고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었고 그리고 나서 더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2월에 워크북 추가될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4월에 4월에 이 압축강의 스피드 개념의 정답이 개강이 될 거고 이거는 절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압축강이에요. 압축강인데 절대로 얘를 패스하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개념의 정답을 들었다는 전제 하에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안 듣고 이걸 들으면 의미가 없어요.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 이 강의를 들어보면 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다 필요한 부분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진짜 용어 하나하나 다 필요한 용어들만 선생님이 설명을 하거든. 근데 그게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해가 되면 재밌어져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나면 개념의 정답을 듣고 나면 너무 많아요. 화학이 이렇게 쉬운 거였냐고 이렇게 재밌는 거였냐고 근데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꼭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압축강의는 정리하면서 들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교재는 이제 두 권으로 본 교재하고 서브노트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자 이거 같은 교재를 사용할 겁니다. 정리할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념을 잡을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자 문제풀이는 선생님이 보완을 했다고 그랬는데 일단 자 기출의 정답은 이제 기출 문제를 다 모아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이 기출 문제를 제대로 풀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기출 문제를 출제위원들이 평가원 출제위원들이 이 개념을 어떤 식으로 물어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 자료는 어떤 개념이 적용돼 있는 건지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안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뭐 너무 스킬만 써서 하는 것도 안 되고 너무 또 개념만 생각하면서 세월한 내용을 풀 수도 없는 거야. 자 개념을 문제 푸는 그 연결고리 그거를 선생님이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이게 개념 정석적이지만 약간의 편법도 들어가는 그런 스킬도 들어가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 기출을 풀면서 선생님이랑 쭉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개념은 정국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기대되지 않나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2월에 개강을 할 겁니다. 이거는 2월에 개강을 할 거고 자 문제는 300문제로 구성을 할 거고요. 자 교재는 이것도 업그레이드 했어요. 4권 세트로 구성이 될 건데 본교재, 오답노트, 복습노트 그 다음에 워크북 자 300문제가 이제 쓸려있는 본교재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썸이랑 같이 수업하면서 풀 거예요. 그리고 기출 문제는 여기서 엄선한 기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기출 문제들은 정말 여러 번 풀어야 됩니다. 기출 문제 몇 번 풀어봤어? 그러면 저 한 번 풀어봤는데요. 이거는 거의 기출을 푼 게 아니에요. 그게 똑같이 영역돼서 나왔다고 생각하면서 한 번 풀어본 게 과연 내 게 됐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 기출 문제들은 정말 그 육구 수능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 번 풀어서는 안 되고 두 번, 세 번 많이 풀수록 좋아. 많이 풀수록 전혀 건강에 해롭지 않아. 여러 번 풀어야 돼요. 여러 번 풀어야 되는데 그렇잖아. 책을 내가 책에다가 아무리 여러 번 푸는 걸 좋은 걸 알아도 한 번 풀고 나면 다시 왔을 때 책이 써있으면 풀기가 싫잖아. 풀이가 다 써져 있는데 답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풀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만들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본 교재를 풀고 그다음에 오답 노트를 이용해서 또 한 번 풀 수 있어요. 자기가 틀린 문제 틀린 문제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게 해놨고 그리고 또 풀 수 있게 해놨어요. 그거를 객관식이 아니라 OX 지문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기출 문제들을 최소 세 번 이상 풀 수 있게 책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워크북은 아까 우리 개념 교재에 추가되는 워크북 있죠? 이게 여기서 세트로 들어간 거고 혹시 여기서 안 하는 학생들이 있을까 봐 개념 교재에도 같이 개념 완성 강의에서도 같이 구매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놓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출 문제부터 이제 완벽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응용 문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여기 응용 문제를 만든 게 이제 문제풀이의 정답이고요. 그래서 기출에서 아직 안 나온 것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응용될 수 있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언제 나오냐면 이제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너무 모의고사만 풀 때 문제 풀고 싶어도 모의고사밖에 없을 때 그래서 처음부터 끝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을 때 들으라고 7월에 개강을 할 거고 문제는 300문제로 구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 구성이 풍성해졌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볼 만한 문제들로 이렇게 많은 양을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연구실 자작 문제 연구실 자체 제작한 문제들 그리고 수특수환이 이 시기면 다 나와 있죠. 수특수환이 반영돼 있을 거고 7월이니까 6월 평가원도 끝난 시기예요. 그래서 6평 문제들도 반영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정말 알찬 300문제들로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양이 부족하지 않게끔 그렇게 문제풀이도 보완을 했습니다. 완전 업그레이드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거는 책 구성은 본교재와 오덜론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특강 자 이거 화 1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 두 개 중화 반응하고 양적 관계를 다루는 거고 자 기출의 정답이 이제 2월에 출시가 될 거고요. 열심히 또 풀면 빠른 학생들은 3월이면 또 끝날 거예요. 그럼 3월부터 또 할 게 없을 거야.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자 3월에 양적 관계 중화 반응을 심도 있게 정리하는 테마 특강을 출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내가 지금시기 뭘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와서 올라와 있는 거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선생님이 맞춰서 다 강의를 만들어 놓고 진짜 올해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자 그래서 3월에 개강되는 테마 특강으로 양적 관계 중화 반응 노베가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자세하게 할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시작해서 양적 관계 중화 반응 어떻게 접근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진짜 실전 수능 문제가 풀리는 수준까지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 자 개념부터 시작해서 양적 관계 중화 반응에서 사용되는 개념들 이게 개념의 정답에서는 정말 다 다뤄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분량이 이 정도 돼. 이 정도 해야 돼. 이 정도는 해야 양적 관계 중화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출제 지원들이 정말 고민해서 만든 두 문제잖아요. 다른 단어 공부한 분량으로 똑같이 공부해서는 절대 풀리지 않을 거야. 그게 맞을 거야. 그래서 우리도 그만큼 더 공부해줘야 돼. 양적 관계 중화 반응 한번 끝을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도 기대를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답 모의고사 자 정답 모의고사는 시즌 4개로 구성이 돼 있고 자 일단 첫 번째 시즌은 이제 가장 중요한 시험이 이제 시작되는 게 6월 평가원이죠. 그래서 6월 평가원 대비해서 5월에 나올 겁니다. 5월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모의고사가 9월 평가원이니까 9월 평가원 대비해서 8월에 출시가 될 건데 자 시즌 1은 6평 전이죠. 근데 시즌 2는 6평 후죠. 그럼 6평이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6평 반영해서 시즌 2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시즌 3는 이제 9월에 나올 건데 그러면 이때는 9평까지 출제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즌 3하고 시즌 4는 6월과 9월이 모두 반영돼 있을 거예요. 그해 6월과 9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출 다 중요한데 특히 더 중요한 건 그해 6월 9월이에요. 그래서 그해 6월 9월이 반영돼 있는 시즌 3하고 시즌 4 얘네들을 분량을 더 만들 거예요. 일단 6평 대비해서 이거는 이제 첫 스타트예요. 그래서 5회 분량으로 만들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대비한 시즌 2도 5회 그리고 나서 이제 시즌 3, 시즌 4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널이었죠. 그래서 파이널 시즌으로 시즌 3, 시즌 4가 있는 거고 이것들은 더 하반기에 집중해서 6회분씩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총 22회 정도 분량이 되니까 충분한 분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각각 다 시즌 5회, 5회, 6회, 6회 전부 다 해설 강의 다 해 드릴 거고요. 해설지도 물론 다 넣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화원의 전 커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투를 알려드릴게요. 자 화투도 제가 정말 화투 선택하는 선생님들? 학생들은 너무 용기 있는 학생들이고 화학을 정말 좋아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도와주고 싶고 더 많이 격려해 주고 싶어요. 자 화투도 이제 개념의 정답 이것부터 잡기 시작해야 되는데 정말 이것도 자세하게 할 겁니다. 화원 못지않게 화투도 아주 자세하게 12월에 개강을 할 거고요. 이거는 완강이 안 돼 있나? 네 완강이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이 최대한 빨리 강의를 찍어서 완강을 하도록 하겠고 이것도 거의 화원과 거의 비슷합니다. 65강 내배로 해서 정말 자세하게 꼼꼼하게 심화까지 다 다뤄 드릴 거고 여러 번 들으세요. 여러 번 들을수록 좋습니다. 한 번 듣고 또 들으면 똑같은 걸 또 듣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그건 안 들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두 번, 세 번 들으면 이해의 깊이가 달라져요. 처음에 들을 때는 살짝 이해가 안 됐던 부분도 두 번째, 세 번째 들으면 더 깊이 알게 되고 오히려 여러분께 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화투를 선택한 학생은 개념의 정답을 두 번 이상 들으세요. 꼭 두 번 이상 들으세요. 수능을 선택한 학생도 있겠지만 화투는 내신으로도 많이 선택해서 듣는데 내신 부분, 자기 범위가 있겠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 해당 부분을 정말 두 번 이상 듣고 문제를 푸세요. 그게 훨씬 좋을 거예요. 한 번 듣고 문제 풀어서 많이 틀리는 것보다 두 번 듣고 문제를 제대로 푸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 65강 내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투를 선택한 학생들이 화투 개념 너무 좋았다고 근데 이것도 들어보면 알아요. 정말 들어보면 알아요. 자 두 번 세트로 구성을 할 거고 본교재와 서브노트로 구성할 거고 이 서브노트 이것도 다 새로 썼습니다. 이번에 내가 오면서 정말 많은 걸 준비한 걸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면서 알게 될 것 같아요. 자 서브노트도 다 새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의 정답 화투에서도 이제 기출 문제들 지금 이제 개정되고 2년이 됐는데 이 화투는요. 개정 전과 개정 후에 바뀐 게 거의 없어요. 바뀐 거 굳이 얘기하자면 줄었어요. 새로 들어온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기존 기출이 거의 다 응용되고 있는데 개정 화학에서도 그래서 이 기출 문제들 중요한 문제들을 다 뽑아서 자 2월에 개강을 하겠습니다. 2월에 개강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3월 내신 때부터 많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능을 대비한 학생이건 내신을 대비한 학생이건 2월 정도부터면 문제를 풀어볼 것 같아서 자 2월에 이제 기출의 정답을 출시할 거고요. 자 300조 정도로 구성을 할 거고 3권 세트로 요것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자 3권 세트로 본교재 오답노트 복습노트로 구성을 해서 이것도 3번을 풀게끔 교재 구성을 한 거예요. 나중에 요거 강좌 OT에 가서 이 책들 선생님이 보여주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까지 자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화투 모의고사는요. 제가 이제 한다고 했죠. 자 한다고 했는데 음 아직은 몇 회 분량을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출시 시기는 대략 이제 하반기에 하게 될 텐데 아직은 몇 회 분량 하게 될지는 안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최대한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메가스터디로 오면서 많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신경 쓰고 있는 게 이제 고 1, 2학생들 내신 대비를 해주자. 그래서 내신 대비를 위한 개념의 정답. 그래서 내신 만점의 정답이라고 이제 책 제목을 붙였는데 자 화 1을 이제 처음 접하게 되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자세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자세하게 해도 자 12월에 지금 바로 개강이 돼 있을 겁니다. 이것도 자 빠르게 올릴 선생님 찍어서 올리도록 할 거고요. 이것도 65강 내외로 강의 수는 되게 많은데 어차피 이건 내신 범위만 듣는 거잖아. 그치?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해당 범위만 듣는 거니까 이것도 내신을 대비하는 학생들은 그 해당 범위를 두 번 정도 들으세요. 두 번 정도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여러 번 들어도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자 그래서 이거 해당 범위의 내신을 내신 해당 범위의 개념 부분을 두 번 정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신을 대비하면 되는데 자 책은 이제 세 권 세트로 구성이 될 거예요. 본교재, 서브노트, 필기노트로 자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 자 내신을 위해서 선생님이 고1, 2학생들만을 위해서 뭔가 또 새로 준비한 것 같죠? 네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냐면 내신 대비 전용 문제집 내신 대비만을 위한 여러분들만을 위한 고1, 2학생들만을 위한 문제집을 자 요거를 2월에 입고될 예정인데 한 1,000문제 정도 될 거예요. 그럼 1,000문제 대박 허거 저거 언제 다 해? 아 우리는 중간기말, 중간기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 전체 다 해서 그래서 중간기말 각각 시험마다 4번의 시험이 있으니까 한 250문제 정도면 한 200문제 내외면 충분히 또 대비가 될 것 같아서 요거는 분책으로 돼 있어요. 1학기 분량, 2학기 분량 그래서 1학기 책하고 2학기 책하고 불치되고 그 다음에 해설을 다 했어요. 해설을 다 만들어서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해설집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학기, 2학기 그리고 해설집 1학기 내신 대비 문제집 2학기 내신 대비 문제집 그 다음에 요거 해설집까지 해서 요게 이제 세 권 세트로 구성이 돼 있고 자 2월에 입고를 시켜드릴 예정이니까 아마 내신 대비니까 개념 듣고 나서 내신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는 3월 초부터 하면 정말 빨리 하는 거죠. 4월 중순이나 4월 말이 1학기 중간고사니까 빨리 해도 3월 초일 거예요. 그럼 3월 초 했다고 해서 아 이제 내신 좀 해볼까? 내신 대비 좀 해볼까? 그리고 딱 눌러보면 교재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 할 때도 시기에 늦지 않게끔 미리 다 준비해서 입고를 해 놓을게요. 그래서 올해 선생님이 메가스텝 오면서 이렇게 내신까지도 많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저를 만나려는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픈이 돼서 너무 반갑고요. 자 이제 그 백원커리를 다 설명을 했는데 어때요? 화학 할만합니다. 솔직히 진짜 이거 개정되고 나서 화학은 정말 할만해졌어요. 선생님이랑 함께 제가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선생님이랑 함께 하면 아까 그 슬로건 알죠? 함께 할수록 정답에 가까워지는 함께 하고 싶죠? 저랑 함께 올 한해 열심히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할수록 정답에 가까워지는 정답 파악 정원구였고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XT siitä 감사합니다.